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기 스스로 진심으로 반성을 하며 후회 중이고 또 남친한테 미안하다고 하는데 글쎄요. 몰래 뚫은 그 마통으로 남친 통수 오지게 갈겨버릴 것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쓴이 데리고 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남친이 자꾸 결혼을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내가 사실 마통 2500이거든요. 유럽 한 달 여행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여하튼 뭐 그래도 나를 사랑하니까 이런 거는 당연히 좋게 이해를 해주겠죠? 참고로 이 글은 그 여초 사이트는 여시에서 포함 겁니다. 원제 고민하지가 않아서 지금 하루하루 미쳐버리겠어요. 코로나 끝나고 갑자기 유럽에 확 꽂혀가지고 바로 퇴사 때리고 그래도 모자란 돈은 마통을 뚫어서 충당했습니다. 그렇게 저 혼자 한 달 정도 유럽을 다녀왔는데요. 문제는 그 이후로 금리가 미친듯이 오르는 거야. 진짜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너무 급한 마음에 비상금 대출을 또 받았거든요. 그런데 언발에 오줌 누는 꼴이라고. 야 이제는 원금을 갚는 걸 떠나서 대출 이자조차 감당이 안 될 수준이 와버린 거예요. 마통 2천에 비상금 대출 500 이래서 합이 2천5백이에요. 그래 나도 알아요. 나라는 인간 진짜 개 또라이 미친년이라는 거. 개 한심하다는 거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여하튼 그래서 이제라도 재테크 공부하려고 책도 많이 읽고는 있는데 그걸 떠나서 한심하게 살았던 지난 날이 너무 아깝고 미쳐버리겠다고. 맨날 배달음식 사 먹고 버스 타고 가도 되는 걸 굳이 택시 타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물건들 톡 하면 주문하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돈을 모으고자 하는데 월급 250으로 빚 갚는 하루하루가 너무 빡세요. 솔직히 지금 내 주변 친구들이나 언니들은 보면 다 결혼하고 그러는데 나만 이렇게 등신처럼 결혼하자는 이야기도 못 꺼내고 아니 남친이 먼저 자긴 준비가 됐다고 하자고 하는데 거기에 아예 대답도 못하고 이런 현실이 너무 거지같아요. 지난 명절 때 남친이 우리 양가 부모님한테 이제 인사드리자 이러면서 결혼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얼마를 모았고 앞으로 어찌어찌 할 거다 이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아놓은 돈 하나 없이 되레 빚만 오지게 지고 있는 내가 너무 초라하고 부끄러워 그 이후로 남친 얼굴을 잘 못 보겠어요. 특히 지금도 계속 내 대답을 기다리는 걸 보니까 하루하루 사람 미치겠는데 도대체 이걸 어쩌면 좋을까요? 그냥 더 늦기 전에 솔직하게 말을 하는 게 낫겠죠. 진짜 과거의 내가 너무 한심히 죽여버리고 싶어요. 여기 글 보는 여시들은 마통 같은 거 절대 만들지 마요. 결국 나처럼 이렇게 피눔을 흘리며 후회만 하게 되거든. 알겠죠?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그래 이런 건 숨기는 거 아니야. 또 숨긴다고 숨겨질 것도 아니고 그러니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남친한테 말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이 정도면 솔직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아닌가? 2억 5천도 아니고 2천 5백인데 거기다 이거 그냥 여천도 아니고 결혼까지 생각하는 거 보면 더더욱 그렇고 그러니 여시 너도 너무 쫄지 말고 그냥 편하게 말해. 댓글 맞아요. 어차피 결혼하면 다 알게 될 텐데 이런 건 미리 미리 말을 해야지. 2번 나중에 뒷말 나오기 전에 미리 이야기해 얼른. 꺼거 3번 그냥 빨리 다 털어놓고 앞으로 잘하겠다 해 얼른. 특히 여시도 지금 후회 많이 하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 남친도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는 거 아닐까? 4번 지금 저 남친이랑 꼭 결혼할 거면 니네 부모님한테 도움받고 그냥 끝까지 숨기는 게 맞아요. 냉정하게 말해서 이렇게 안 하잖아? 그럼 너 결혼 뒤로 미뤄지게 되고 진짜 하루하루 숨만 쉬며 살아야 돼. 그거 갚으려면 5번 그냥 일단 숨기고 결혼하고 난 뒤 뭐 안 하더라도 몰래몰래 갚는 게 더 낫겠어요. 여시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며 적어도 이해를 해보려는 노력은 할 거야. 이 남친이 이걸 본 타 사이트 반응입니다. 댓글 1번 이야 저긴 도대체 무슨 세상이냐 댓글 하나하나가 충격적이네 끌 끌 끌 끌 2번 만약 반대로 남자가 빚 2,500 들고 오면 지네 아빠 엄마랑 손잡고 찢어죽일 놈 취급할 거면서 지들 빚 2,500은 그냥 이해를 하라고 웃기고 자빠졌네 끌 끌 끌 끌 3번 뭐 마통 아 물론 남친은 이해를 하지 근데 남편은 이해 못하지 4번 야 마통으로 유럽 여행을 갔다고 진짜 오늘만 사는 인간이구나 끌 끌 두 번째 사연입니다. 원지 남친이 줬던 프로포즈 반지를 제가 잃어버렸어요. 얼마 전에 남친이 저한테 반지를 선물해 줬습니다. 결혼 프로포즈 반지였죠. 시뮬렛 다이아몬드입니다. 메인 링과 가드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00만원 조금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제가 잃어버린 건 가드링이에요. 아래 보이는 가드링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진은 가져오지 않았어요. 사실 이거 100만원 넘는 게 아니라 15만원짜리인 거 제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건 금액보단 그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감사하게 늘 소중하게 생각을 했고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자리 나갈 때만 끼고 갔습니다. 아낀다고 그러다 지난주 토요일 같이 호텔을 갔는데 이거 기스 나면 안 되니까 잠을 잘 땐 뺐어요. 그리고 남친한테도 여기 놔뒀으니까 오빠도 좀 잘 봐줘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6일이 지난 바로 어제죠. 친한 친구랑 약속이 있어 반지함을 오랜만에 열었는데 글쎄 반지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일단 남친한테 솔직히 말을 했고 호텔에도 연락을 해봤는데 분실반지 들어온 게 없대요. 맞습니다. 완전히 잃어버린 거고 또 이 모든 게 다 제 잘못이 맞아요. 그런데 남친 반응이 이렇습니다. 뭐? 지난주 토요일에 잃어버리고 지금에 와가지고 알아차린 것도 정말 대단한 빡대가리네. 어? 아니 그거 아끼둔다고 넣어둔 거야. 중요한 자리만 끼고 나가려고. 아니지. 대단한 게 아니라 단단한 어? 빡대가리. 너 진짜 노답이다. 아니 내가 그래서 거기 놔둘다고 기억 좀 해달라고 했잖아. 오빠 말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나도 지금 되게 당황스럽고 근데 어떻게 여친한테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냐고. 그리고 미안해. 내가 똑같은 걸로 다시 구해올게. 아니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소중하다면서. 어? 지금 며칠이 지나 목요일에 인지하는 것도 얼마나 웃기냐? 어? 멍청한 것도 정도가 있는 거야. 아니 나는 당연히 그 박스 안에 있을 거라 생각했지. 미안해. 내가 똑같은 걸로 구해올게. 아니 애초에 반죄를 왜 컵 위에다 두냐? 가방 안에 넣어야지. 야 너의 그 멍청함이 묻을까봐 겁이 난다. 당분간 연락하지마. 알았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조금 이따 1월에 상견대를 놨둔 상황에서 자기 아내가 될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이후 다시 통화를 했고 이때 제가 구해오겠다 하니까 자기가 사겠다며 돈 30만 원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기가 막혀서 15만 원짜리인데 그래가지고 뭔 소리야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거 얼마짜리인지 다 알고 있다. 지금 나한테 장사하냐? 이 그지같은 새끼야? 이러고 헤어지자 했는데 지도 기분 나쁘다며 그러자고 합니다. 나 정말 궁금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사준반지를 여친이 잃어버리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할 건가요? 이런 식으로 바로 욕부터 박습니까? 궁금해요. 댓글 1번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거 니네 조상님이 들고 간 겁니다. 이제 결혼이 완전히 깨지게 되면 조상님이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그때 가져갔던 반지 들고 다시 나타날 거예요. 2번 화가 나는 거야 이해를 하겠지만 쓴이가 뭐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거기다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공격적이라고? 빡대가리? 이거는요 니네 조상님이 구해주신 거예요. 댓글 맞아요. 조상님의 손길이 느껴질 때 그 즉시 손절 유턴해야 되는 거라고 이거는 진리야. 3번 야야 나 소갈비 좋아한다. 이왕이면 한우 투뿌로 4번 이거는 당연히 헤어져야죠. 그런데 내용과는 별개로 가끔 이런 걸 볼 때마다 정말 놀라운 게 이런 거지 같은 폐급을 왜 만나는 거야 도대체? 어? 아 물론 몰랐으니 만나 온 거겠지. 그런데 이걸 알게 되고도 이딴 고민하는 걸 본다는 게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5번 혹시 남친이 중학생인가? 그게 아니면 이건 그냥 미친건데? 딸들들들들 마통으로 남친을 후려치겠다는 저 여자도 그렇고 여친이 그래 잃어버린 거 잘못한 거죠. 그런데 이거는 뭐 자기도 잘못을 알고 있고 사과도 하고 사오겠다고 하는데 말을 굳이 저렇게 공격적으로 한다는 거 아니 그 이전에 거짓말을 했잖아요 15만원짜리인데 100만원짜리라고 이거부터가 이미 뭐랄까 둘 다 인간이 아닌 것 같은 저런 것들끼리 딱 이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거대한 폭탄이 돼가지고 또 나의 저의 일용할 양식이 되는 거거든요 아깝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